동원군에게 신청하고 싶은 노래, 어떤 노래인지 저희가 접수합니다. 과연? 저 김연자 님의 수은등 신청했을까요? 수은등! 수은등! 수은등 어느 정도인데? 가능합니까? 가능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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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특별히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? 제가 요즘 잠을 못 자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잠이 잘 오고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. 중3이 수은등 들으면 잠이 잘 옵니다. 제 노래를 들으면 바로 잠이 올 정도로 제가 수은등을 막간하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화이팅!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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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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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은등 은은한 빛 더 남은 없어도 당신은 변에 꾸려 보이질 않네. 아아아아아. 수은등 불빛 아래 이 밝기를 떠날 줄 몰라. 수은등 불빛 아래 이 밝기 때문이다. 잘한다. 우리 동원아이. 잘 어울린다 동원이랑.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 둘 오색 불 깜빡거리며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올 듯 내 가슴은 설레이네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 아, 소색득 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100점! 자, 노래가 끝났습니다 100점! 100점! 정동원! 첫번째 점수 중요합니다 점수! 점수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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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... 또 처음에 점수를 낮추려고 우리 동원이가 또... 은미영! 네! 예, 잘 들으셨어요? 네,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아... 너무 잘 들었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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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